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17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4권 21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농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농통 와 자 지난 시간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죠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뭐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The work of God is this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 To believe in the one he sent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So they asked him So 그래서 they asked him 그들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What sign? What sign? 어떠한 표적을 Then will you give Then 그렇다면 이 then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지만 우리말 기본으로 앞에 남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떠한 표적을 will you give 당신은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편하겠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중간에 잘 들어가요 이렇게 What sign then 어떤 표적을 그러면 will you give 당신은 주실 겁니까? 그렇게 읽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죠? What sign? 어떠한 표적을 Then 그렇다면 will you give 당신은 주실 겁니까? That we may see it 딱 보니까 아주 익숙한 거 That may 나왔죠 그렇죠? So that may So that can 뭐예요? 하게끔 하려고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보게끔 이거예요 That we may see it 우리가 그것을 보게끔 보고서 and believe it 당신을 믿게끔 하려면 어떠한 사인을 그러면은 will you give 당신은 주실 겁니까? 우리가 보고 좀 믿게 아주 맹랑한 질문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딴 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표적을 하셨어요? 보리떡 요만한 거 다섯 개 하고 생선 조그만 거 두 마리 하고 가지고서 만 명 이상을 먹였는데도 그런데도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어떠한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요따의 질문을 하는 게 유대인이거든 왜? that he may sit 우리가 보고 and believe you 당신을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뭘 배줘도 그 다음에 그거 말고요 또 딴 거 없어요 이따위 소리 할 사람들이에요 what will you do? 그러면서 what will you do? 당신은 뭐를 하실 작정입니까? 뭐를 하시겠습니까? 뭘 좀 내려보세요 표적 좀 보리떡 다섯 개 그거 말고 딴 거 좀 배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our ancestors 우리의 ancestors ancestor가 뭐예요? ancestor 조상이죠 조상 우리의 조상들은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거 좀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as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as는 뭐예요? 뭐뭇과 같이 as는 어원이 뭐에서 나왔다? as는 어원이 same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같다 뭐뭇과 같이 뭐뭇한 대로 as it is written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써 있다 이거죠 as it is written 써 있는 대로 써 있다시피 그런 게 as it is written 써 있다시피 좀 수상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책 앞만 뒤져봐도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라고 써 있는 데가 없거든 맨화를 주셔서 먹은 거는 확실한데 딱 이대로 써 있는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데를 찾아보면 그분은 시편 78편 시편 78편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He rained down manna 그분은 rained down manna 맨화를 비오듯이 내려주셨습니다 for the people to eat 백성들이 먹게끔 하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있는데 딱 이렇게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이 말씀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통째로 외웠느니 뭐니 해도 이게 글자 그대로 이게 암성이 지금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여기 증거가 딱 있어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셨는가 to eat 먹으라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쫙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표적을 그렇다면 당신은 주실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당신을 믿게끔 뭐를 배주실래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Our ancestors ate the manna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은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manna를 먹었습니다 써있듯이 He gave them bread He gave them bread 빵을 From heave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주셔서 To eat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as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이건 몇 번 지금 한 열 번째쯤 될 거야 그렇죠 처음 듣는 거 같죠 열 번째쯤 돼 뭐 뭐 하는 대로 as you know 뭐예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The restaurant does not deliver pizza 피자를 배달하지 않습니다 As he said 그가 말했듯이 피자를 배달을 안 해요 As I expected 내가 예상한 대로 예상했듯이 피자를 배달을 안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as에서 나오면 as가 어원이 same이라니까 same 그래서 사전을 뒤져보면 as하고 찾아보면 한 서너 페이지 나올 걸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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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전부 다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기본이 same에서 나왔다 그러고 들여다보면 한 줄로 쫙 깨진다고 그래서 원문을 보면 As it is written 쓰여있듯이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이렇게 된다 다시 한 번 가봅시다 So they asked him So they asked him 그들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What sign 어떤 표적을 Then will you give 그렇다면 당신은 줄 겁니까 That we may see it 우리가 그것을 보고 And believe you And believe you 당신을 믿게끔 What will you do What will you do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Our ancestors ate the manna 우리의 조상들은 ate the manna manna를 먹었는데 어디서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쓰여있듯이 He gave them bread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to eat 먹으라고 주었다고 쓰여있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영어로 통역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 물었습니다 So they asked him 무슨 표적을 What sign 그러면 당신은 주시렵니까 Then will you give 우리가 그것을 보고 That we may see it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And believe you 무엇을 당신께서는 하시렵니까 What will you do 우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Our ancestors ate the manna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기록된 대로 As it is written 그분은 그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He gave them bread 하늘로부터 From heaven 먹을 To eat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봤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 못해요 스케일이 다르다 그거는 일회성으로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나눠준 거지만 매나는 200만의 인구가 40년 동안 먹을 정도로 매나를 줬다 그런 굉장한 거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listen and repea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lake They asked him Rabbi When did you get here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the signs I performed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For on him God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So they asked him What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To believe